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그 일상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그 행운을 가리키고 있는 그 전조나 또 암시 등이 될 만한 일들이 있는데요. 이걸 우리가 또 미리 알게 되면 또 대박을 포착하는 데 더욱 유리해질 것입니다. 그래서 대박 터지는 이런 신호를 암시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날이 있으신가요? 예를 들어 그 평소보다 훨씬 그 이른 시간에 저절로 그 눈이 떠졌다면 이거 그냥 그 나이 들어서 잠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. 여러분들에게 큰 그 대박이 찾아오는 행운입니다. 이걸 우리가 그 간과하게 되면 그냥 또 이불 속에서 더 머무르게 될 텐데요. 이런 경우에는 그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 뜨는 그 동쪽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그 기운을 좀 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재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 생기게 되는 그런 암시가 됩니다. 자명종이 깨운 것도 아니고요. 또 다른 사람이 깨운 것이 아닌 자신이 그 스스로 이렇게 그 눈이 떠졌다면 그것은 자신의 그 세포가 그 흔들어 깨운 행운의 암시로 보셔야 됩니다. 이런 날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시게 되면 재수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. 그 다음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길이나 또 어느 공간에서 그 우연하게요. 그 붉은 꽃을 들고 있는 그 여성을 보았다면 이런 경우 또 큰 그 행운의 암시가 됩니다. 붉은 꽃을 보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그 가져다주는 또 사람이 원인이 된 그런 행운을 여러분들께서 만날 암시가 되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신 꽃이 그 노란색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또 횡재수를 기대를 해도 좋으니까요. 이런 경우에는 롯더라도 사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연하게 그 못 보던 그 새의 동지를 처음으로 또 발견을 했다면 새의 그 동지가 우연히 그 여러분들 그 시선에 또 들어왔다면 이건 그 꿈으로 비유를 하면 조상님이 그 소를 타고 들어와서 그 롯더보노를 찍어주고 가는 그런 암시가 됩니다. 아주 큰 그 대박을 암시하는 신호라는 이야기인데요. 사업에서 혹은 그 경합적인 어떤 경쟁에서 최종 낙점이 되는 선거 같으면 그 당선이 되는 또 아주 좋은 징조를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. 그 다음은 그 여러분께서 우연하게 그 길에서 말이죠. 누군가 그 떨어뜨린 그 열쇠를 여러분들께서 보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큰 그 행운이 임박했다는 그 신호가 됩니다. 열쇠가 그 차키든 또 일반 열쇠든 또 녹이 쓴 열쇠든 또 녹이 슬지 않았든 이런 것은 그 중요하지 않고요. 열쇠이기만 하면 됩니다. 단 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만지거나 또 주울 수는 없습니다. 본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대박의 전조 증상이 됩니다. 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. 오늘 간단히 우리들 그 일상에 숨어있는 그 대박을 알려주는 대박의 그 전조 증상 몇 가지 그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대박을 암시하는 이런 신호들 잘 포착하셔서 최종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그 대박으로 꼭 수확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